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공룡과 자동차 놀이해요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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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차가 달려갑니다 어? 안 돼! 어? 안 돼! 내 바퀴 렉스, 무슨 일이 있나요? 트래브 선생님, 제 자동차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실망하지 말아요 자, 멋진 꽃바퀴를 달아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! 티라노차 다시 출발합니다 부릉 부릉 티라노차 동차가 달려요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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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차 동차가 달려요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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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차 вместе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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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차합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공룡 자동차가 달려요 위아래로 공룡 자동차가 달려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공룡 자동차가 달려요 이리저리 공룡 자동차가 멈춰요 한번 더 해보자 공룡 자동차가 달려요 부릉부릉 부릉 공룡 자동차가 달려요 부릉부릉 공룡 자동차가 멈춰요 공룡 자동차가 미끄러져요 신나는 공룡 자동차 와 정말 재밌어 우와 피트껏 날아다니는 자동차야 피트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어딨어 그건 반칙이야 구독! 구독! 아! 구독 버튼 눌러줘 오! 오케이!